근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찬이랑 버거님 소리 나만 이상하게 들려? 쇠고매롱 어? 나 저기 갈게요 아 그래요 아 안 들린다고? 어? 안 들려? 네 나는 소리만 바꾸고 가야 돼 저의 목소리가 들리나요? 네? 네? 지금 버거님 아직까지 안마해주면 안 돼? 안마해주면 안 되냐고? 뭔 소린이 버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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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 들려? 어? 너 왜 이렇게 안 돼? 어? 뭐지? 어? 어? 아 쇠고 가고 쇠고 이 자식 또 이러네? 나한테 또 안 들려 너는 안 들리니? 잠시만